O.S.E.N. 김보라 기자 영화 1987과 신과 함께 죄와 벌의 주역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 무대 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O.S.E.N.M.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2017년을 뜨겁게 마무리하고 2018년을 힘차게 여는 한국 영화들의 훈훈한 홍보조공 현장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장의 현장 사진이 게재됐다. O.S.E.N. 공개된 사진을 보면 1987의 주연 배우인 김윤석, 박희순, 김태리, 하정우, 이희준이 신과 함께 이동 차량 앞에서 신과 함께의 주연 차태현, 이준혁, 김향기, 김용화 감독, 김동욱이 1987의 포스터 앞에서 인증샷을 남겼다. O.S.E.N. 양측은 이날 무대 인사를 돌며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전언이다. O.S.E.N. 사진 CJ E.N.M. 인스타그램 제공 O.S.E.N. 사진 CJ E.N.M. 인스타그램 제공 O.S.E.N. 사진